앵콜 앵콜 뭐라고요? 앵콜 더 크게 앵콜 네 지금 무슨 소리가 안 되는지 했어요? 네 들었어요 앵콜 요청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곡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앵콜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 준비가 됐나요?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그러면 저희가 앵콜 곡으로 좀 신나는 곡을 해야 되는데 아 저희가 오늘 그 KBS 말해도 되나? 말해도 됐죠? 말해도 되나요? 말해도 되나요? 그루의 명곡 네 오늘 나왔거든요 신년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니까 집에 가시면 제 방송 꼭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루의 명곡에서 했던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곡인데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 노래를 듣는다면 몸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바로 한번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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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